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11과 검증을 진행 중인 루시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은 2023년 8월 29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 사이트이고 현재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Now, Taiming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검증된 업체를 찾아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루시아는 2023년 8월 31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어 운영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 먹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직 검증이 된 곳이 아닙니다. 서브 IP 주소는 172.67.24.26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루시아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 점검으로 먹티 제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검증 정보로 더 알고 싶다면 구글의 먹티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